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드디어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입문자에서부터 70대 타수를 치는 골퍼에 이르기까지 수준에 맞게끔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7까지 골라서 시청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왜 이름이 서바이벌 프로젝트냐? 골프장에 가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나요? 본인이 잘 치면 내가 잘 쳤네? 본인이 못 치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존할 수도 없는 이 가혹한 스포츠가 바로 골프입니다. 여러분은 온실 속의 화초, 닭장 속의 골퍼로서 항상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라는 스포츠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 서바이벌 프로젝트는 저는 감히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더 유니크. 아주 독보적이고 독특한 레슨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컨벤셔널 스윙의 형식이 아닌 처음부터 입문자부터 스코어에 집중할 수 있는 타겟에 집중할 수 있는 본능적인 감각을 절대 잃지 않게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서바이벌이란 단어를 들으면 내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스테이지 1에서 여러분들은 본능에 대한 감각을 스테이지 2에서는 여러분들 드디어 공을 치는 정타에 대한 감각을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는 공을 맞힐 줄 알면 타겟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몸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스테이지 4에서는 타겟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어떻게 타이밍을 연결시켜서 완벽한 샷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스테이지 5에서는 여러분의 로망, 장타 프로젝트를 바야흐로 프로 레벨이 시작되는 스테이지 6부터는 컨트롤을 여러분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스테이지 7에서는 옥 선생의 트레이드마크, 창조적인 플레이로 절대 지지 않는 쉐도우 프로젝트가 여러분께 소개가 됩니다. 이 모든 스테이지는 여러분 스스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 선생이 각 스테이지별로 지속적으로 브록 편의 영상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그 사항이 바로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멤버십 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크한 여러분들 혼자 살아남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옥 선생의 프로젝트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70타 저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